안녕하세요 랭글러 제이티입니다 토요일 오후 방송 토요일 오후 방송 아메리칸 트럭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보이시 아이다호에서 록스프링스까지 물탱크 10톤짜리 운반합니다 킨트님 오고 계세요 킨트님 킨트실 킨트 corp 컸 Oracle 킨트 carp 킨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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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우 모양 저거 뭐지? 내려서 내려가고 날려버리고 한 번은 또 이탈리아 쪽으로 날려버리고 한 번 파고 있는데 왜 거기까지 날라가니? 딴 나라가니? 딴 나라가니? 다른 나라.. 다른 나라까지 날라가요? 딴 나라에게 뀨이 딴 나라가니? 딴 나라가니? 오..잠깐만.. 네..내가 왜 여기서 딴 Channel upper 딴 나라가니? 오케이 여기서 해야지 킨트님 뭐가 목적지를 잘못하신거 같은데 아저씨 전화하고 난리났네 어 여기는 소방차 어 빨래건조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기다렸던 빨래건조가 고맙습니다